장일 아이스크러 대선 가이아나 메모에서도 많이 신경쓰한 비판을 받는 차가워 너무 좋은 거 아닌가? 5대5의 비용은 가까이 고한 거 아닌가? 비영상 비기가 나온 것 같은데 비영상 비기가 나온 것 같은데 비영상 비기가 가능한 것 같아요 이번에는 주일가스 비영상 비가 나올 것 같아요 양도 주일이 파악한 비가가 굉장히 많아 비영상 비기가 나올 것 같아요 비영상 비가가 굉장히 많아 비영상 비가가 정말 많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